좀 다시 얘기해 주자. 나 조금 이런 것도 좀 녹음하는 것도 중요해. 내가 내가 지금 성냥한테도 얘기했는데 성냥이 알지? 브랜든. 성냥. 누구? 성냥이 우리 커진 성냥. 알어. 오빠 아들. 오빠 아들. 둘째. 나 얘가 좀 얘기했어. 우리 가족 사진 같은 것도 좀 보내라고.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거 있잖아. 가족 사진. 걔도 엄청 많이 있더라.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사진 있더라. 어머나 몰랐네. 나도 몰랐어. 내가 그때 걔네 집 갔는데. 오빠가 갖고 있었구나. 그러니까 삼촌이 그거 다 갖고 있었잖아. 그러니까 성냥이가 그거 많이 있더라. 그래서 내한테 걔 부탁했어. 성냥아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사진 있는 거 다 보내자고 했어. 나 그것도 내가 미디엄 만든 거 엄마한테 보내줄게. 엄마 그런 사진도 못 봤지? 오랫동안. 나 그것도 europ신하고 감사함이 되었어요. 사실 봤어요. 엄마 아저씨도 있어 거기? 아저씨한테 인사하게 어 잠깐만 아저씨한테도 인사하게 엄마 네 안녕하세요 잘 있나요 거기 어 답답하겠으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우리 지금 마누리가 너무 미치겠어요 아이 이런게 나를 경찰을 나를 세 번 두 번이나 불러주고 나한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말해주고 내가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고 경찰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두 번 여보세요 엄마 엄마 아이 왜 이렇게 안돼 엄마 나 what the fuck is wrong with the caca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